줄리엄이 형 반대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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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물러 서지석 다시 한 번 안쪽으로 볼 투입 줄리엄 강 줄리엄 강과 정웅주의 대결 골밑 줄리엄 강 자신있게 해야죠 골밑 성공합니다 이 거대한 호랑을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? 아 근데 내가 볼 때 잡은 형이 줄리엄이 많으시네 줄리엄이 진짜 많으시네 줄리엄이 진짜 많으시네 좋아요 잘봤어요 문스윗 아 문스윗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쟤가 저렇게 돕냐 쟤가 올라가는게 좋네 여기에서 숨겨서 올라가네 아 문스윗 선수의 소름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흥지 묻어놨어요 흥지 묻어놨 나이스 아 주벅합니다 인수 문스윗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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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스윗 불사조네요 정말 지칫띵하셨습니다 뭐해 뭐하냐 나는 이거 한번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왜 탑에서 차고 하냐고 자 우리 아울스는 말리고 있다라는 결국은 멘탈게임에서 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앞을 뛰어야죠 뛰어야죠 달려야 돼요 속도 가야 돼요 아 놀루패 문스윗 에어조던 같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훨씬 잘해 저렇게 해야지 로그를 아 진짜 쟤는 딱 마인드가 지금 로그가 눈에 달려 지금 끝때랑 우리랑 할 때랑 인수 맞고 놔야죠 문스윗 좋아요 아 문스윗 좋아요 역전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오늘 핸스톰타이거즈의 공격이 모든 예상을 뒤집어 먹고 있습니다